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유성구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이 칼림바란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무대는 이렇게 중앙을 맞추시고 양쪽으로 넓게 넓게 쓰세요.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몰려있지 마시고요. 자리는 충분히 넓으니까요. 우리 친구들은 몇 학년일까요? 2학년이에요? 아, 그래요. 다 2학년이에요? 1학년도 있어요? 다 2학년? 아, 우리 막내 1학년? 아, 그래요. 아, 7살이에요? 아, 대단합니다. 그래요. 7살도 있고, 1학년도 있고, 5학년도 있고 아, 그래요. 5학년인데 2학년이랑 키가 똑같아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. 그래요,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우리 칼림바 연주 무대를 우리 이쁜 친구들이 또 소리를 내준다고 하는데요. 열심히 응원하는 그 마음 박수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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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